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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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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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예 이런식으로 예능감도 충만하게 자 아래쪽 아 또 캐난이 혼자서 불러먹다가 이거 잡히면 은판 맞으면 맞았어요 빠진 캐난이예요 아 깨티린 앞전면 계절풍 예술이였죠 계절풍 예리오 미드 정글만 캐리하는거 아니거든요 자 세스 왔더니 잔나가 기다리네요 또 위에서 뛰합니다 어 바론이 뛰었어요 출방 끊겼어요 야 바론이 이게 야 뒤에 선도 우와 선이 감성 센도라고 하셔도 이게 한번도 안나와요 자 이제는 와드를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자 슈퍼 이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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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센도 정수 타용성공 하지만 키클린 뒤로 빠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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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즈가 잡았습니다 이건 캔도 위험해지죠 라이즈 선인 지장이 한발 소나가 마무리 소나가 마무리 마무리 매일 혼자 살아가겠습니다 와 진짜 처음에는 이 선수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나이스게임TV 나이스게임TV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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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